영등포구 보건소가 구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2년마다 업종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숙박업 257곳, 보교벗 45곳, 세탕업 201곳 등 503곳을 평가합니다. 보건소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를 편성했으며 2인 1조로 해당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소의 일반 현황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객실 침구 청결상태, 월 2회 이상 소독실시 여부, 환기시설 작동 여부, 수질관리상태, 요금표 개시 등 위생관리와 안전에 관한 20개에서 40여 개의 항목이 대상입니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 최우수 업소에는 녹색 등급을, 80점부터 89점 우수업소는 황색 등급, 80점 미만의 일반관리업소는 백색 등급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보건소는 주민들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별 등급 정보를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